주를 경혜하미 지혜요 주를 경혜하미 지혜요 주를 경혜하미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니라 여와를 경혜하미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여와를 경혜한다 경혜란 단어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는 그 경혜 경혜가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방자학을 행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가 하나님을 경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그 거루감 앞에 압도당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거루감 말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인자하심, 극율하심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내 약한 모습 때문에 넓둑 엎드려지게 되어있고요 두려워하게 되지, 무서워하게 되지 하나님을 만난지 한 사람은 경혜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난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경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혜가 바로 지혜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면 악은 이웃과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죄와 악, 하나님과 관계가 죄예요 하나님 관계가 빗나가고 잘못되면 영이 죽은 상태에서 당연히 악을 행하게 되지 그런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두려워 복을 빌라 너희가 복을 유호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혜의 명철 두 단어만 우리 세상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하나님을 경혜하니까 그 하나님은 무서우기 때문에 법도를 지켜요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워서 벌벌 뜨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일이 잘 되게 풀어주겠죠 인도가 되겠죠 또 악을 떠나 절대 이 세상에 내가 손해보고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마음은 명철이에요 아주 사리가 이치가 분명하고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원리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앉을 자리 살 자리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인간하게 억히고 설켜서 살아요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성 육성이 있고 사람 움직이고 마귀는 역사를 하고 세상은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통째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애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거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생겼더니 그것이 자체가 명철이다 여러분 지혜와 명체로 산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인데 하나님의 도와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이야 그분 앞에 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지혜가 뭐고 명체 뭐고 이런 얘기를 구구의 설명보다는 가만히 오늘 짧은 시간에 뭘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한번 찾아봤어요 지혜 대수국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신명기 사회사장 구절 그냥 영상으로 떼어보세요 신명기 사회사장 구절 시작 이것이라 모세가 누나 여호수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하의 말을 준행했더라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제가 안수하고 나오라고 해도 별로 기대를 안해 그러면 내가 억지로 나오라고 필요 없어요 기대하는 사람에 뭘 은혜가 오겠어요 사모해야 된대 그런데 저는요 지난번에 조합으로 목사님 막 저녁에 왔는데 낮에 하라고 막 시켜먹었어 욕심만 하고 혼났는가 봐 아주 죽을 뻔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분의 있는 걸 다 빼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유치하게 말했으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성들에게 다 주고 가라고 다 쏟아놓고 가라고 할렐루야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게 성이 같은 거죠 왕상 3장 28절 같이 읽으시죠 오 이사야 왕의 심리하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하 보미라라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잘 알죠 솔로몬의 판결 카르가 자라 얘를 안하라 진짜 어머니는 왕이야 왕이야 저 여자한테 줬어 가짜는 쪼개가고 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자 그래서 저 여자한테 줘라고 내 아들 괜찮다고 저 아들한테 줘라고 절대 못 저기 누가 진짜여 네가 진짜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걸 보고 알잖아요 자 잠원 2장 7절 지혜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입회하시며 행시원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 중요한 점 설명해야 돼요 정직한 건 완전한 지혜다 그 말이고 행시원전한 자가 하나님의 방패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되시죠 그 다음에 잠원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 얻는 것보다 낫고 그에게 정금보다 낫니다 그래서 은보다 정금보다 낫다 은금보다 지혜가 더 낫다고 믿어요 아이고 현실은 뭐니뭐니도 뭐니라니까요 우리 말고 지혜가 더 낫어요 지혜가 있으면 죽을 자리에 살아나보라 문제에다 해결해보라 꼬이고 섞인 다음 문제에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지혜에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해요 잠원 8장 11절 시작 대제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모든 것이 최고 지혜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잠원 8장 4장 6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내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내를 지키리라 지혜가 버리고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예수구서 지혜와 어른과 그런 구속함이죠 사실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시니까 그가 내를 지키리라 지혜가 없어 지혜 또 잠원 4장 7절부터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높이해들리라 지혜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들을 높여줄 것이고 예수님을 품으면 그가 내를 영활하게 하리라 네가 품으면 영활하게 하리라 만일 그가 영활하게 하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관이 뭐여? 벼슬이죠 영화밀로관을 네게 줄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관 밀로관을 쫓아가 너 예수님 하나님으로 내 인생 저부르고 하나님도 만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예수구서 영혼 중만하고 예수구서 내 인생의 전부가 돼 나의 왕이 되시고 오직 주님을 해서라면 내 인생 드리고 싶고 그게 주님을 높이신데 왜 주님이 나를 안 높여주겠냐고요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원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찰은 잔자만 아니라 참 중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함부로 해요 그 사람 힘없는 게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요 전쟁 때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보복해버려요 명찰은 자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어느 그림에 비울지 몰라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다 속으로 꽁 좋아 네가 나한테 함부로 오지 언젠가 보자 반드시 그래요 상처받은 거 아픔 다 속에 쌓여놓고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시당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절대 그분이 그럴 뿐 아니라고 막 감싸주고 그러면요 얼마나 고마운지 반드시 내가 갚으리라 내가 지금 실패해서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언젠가 내가 한번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라면 막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함부로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장 귀하게 되고 사랑하고 성기해야 돼요 언론의 간증을 봤는데 들었는데 그분이 청년 때 학교도 못 다니고 아버지가 어려워하고 산망해가지고 굉장히 길거리에서 문제야가 되고 어려움 당하고 사고 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소년을 가게 되겠는데 자기 선생님이 왔어요 이게 무릎 다 꿇고 팍 피는 거 이 아이 한 번만 내주라고 안 됩니다 이 못된 놈은 소년을 보낸 것이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와서 막 우는 거야 경찰서에 와서 이 아이 한번 살려줘 한 시간 울어보니까요 경찰서에 대해 좋대요 이 아이가요 팍 가슴에 세상 우리 선생님이 경찰관 앞에서 물을 꿇고 울고 나름에서 울고 이 아이가 그때 피가 날마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너 뭔가 행동을 보이라 이제는 그러니까 머리를 싹 안 돼 그리고요 완전히 바꿔요 이 아이가 새롭게 바꿔줘버려요 완전히 선생님이 물고 울었거든 한 시간 동안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사람이란 게 바로 그래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롭게 바꿔줘 막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간증 나오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멸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 자 전도서 8장 1절 보니까 누가 지휘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휘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 얼굴은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자 기도 많이 사람은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해요 얼굴은 마라 얼굴은 그 사람 어리당에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맨날 세상 욕심 돈만 쫓아간 사람은 눈부는 마라 그리고 얼굴이 부시 부시 해가지고 하나도 빛이 없어 어두워 근데요 사나운 것이 변해 사나운 기운이 빠지다가 사나운 기운이 빠진다는 거 이해가 되죠 기도 많이 하면 얼굴이 사나웠고 사나운 것이 있어요 그게 다 빠지나서 천진난만의 어이가 된 순진하고 얼굴 피부색까만 말아요 그러다 해서 사나운 기운이 빠지다가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토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얼굴 보면 알아요 벌써 그 사람이 욕심이 있고 세소가 됐는가 벌써 눈 피부 보면 알고 이건 영이지만 혼육이 변화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광채가 나게 명치를 주기야 복을 받느니라 또 전도서 10장 10절에 철연당에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되었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위가 아니라 여러분 나시나 칼을 계속 갈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지혜가 바로 가는 거예요 애리하게 만들어 애리하게 탁탁탁 분밀라고 판단적이고 무뎌지 않아요 무뎌 그래서 지혜는 지혜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지금 사업이고 목회고 모든 걸 최고는 지혜예요 가정에서 내 남편이 저럴까 가만히 연구를 해봐 아 내 남편이 이걸 좋아하고 내 남편의 비유를 맞춰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거든요 그 비본질 갖고 큰 거 괜히 큰 거까지 손해바버려 양보해 다 다 양보해 성겨주고 사랑해 주고 성겨주고 다른 가지 딱 영적인 것만 딱 잡으면 돼 근데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뭐예요 그거 성공이 뭘까 지혜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성려의 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기 28장 4절에 네 지혜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곶간에 저축하였으며 자 지혜 청명사는 재물도 없고 곶간에 저축한대 금과 은이 하나님이 보세요 금과 은을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기도로 지혜로 명철로 얻어라 그럼 금 은보다 더 준 것이 그걸 얻는 과정에 네가 지혜과 명철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더 중요하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또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알면마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뭘까 믿음과 구원에 이른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첫째죠 이 땅에 억망감 가지고 모든 권세를 누리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성경의 지혜를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또 야후 1장 5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지혜는 언제 준가 후회해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러면 성경 충만하면 지혜가 오거든요 말씀 깨달아지고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너 잠자고 편히 있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너 하나님은 그 감당한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은혜 줘 갖고 내가 영예산 성인사람 만들어 변화시기 그게 더 목적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잘되기 원하는데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이 자원이 기동하는 것이 무슨 힘으로 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나를 원수보다 제의롭게 하나님 계명으로 산 것이 원수보다 제의롭고 말씀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죠 그러나 이대로 살면 이걸 말씀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할렐루야 3원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 면하게 여려보나 그 입술에 제한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말은 어째요 입술을 제한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입은 하나 귀가 두 개 뭔 말이요? 한 말하고 두 말 드셔요 침묵이 금입니다 가능한 말을 적게 해야 돼 저도 그때는 내가 말 많이 했고 내가 말 많이 했을때 내 안에 영이 다 빠졌다가 그 말 많이 했을때 허물해 공허해 허전해 그만해보지 여기서 한 시간 두 시간 불을 짓고 기도하면 훈훈하게 못이 들어와 맞아 맞아 가능한 말을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꼭 할 말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좋은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은 들리거든요 말 좋네 말 좋네 말은 좋아 말은 좋아 말은 좋은 사람은 정말 청소한 유수 같으면 좋거든요 말은 잘해야 돼 정확한 단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의사장 딱 하고 그리고 말 한번 들어야 돼 내 말 먼저 들어 내 말 먼저 들어봐 그 사람 안 들어요 그 사람 먼저 들어줘야지 말 못해 말 못해 그 사람은 상담 말 잘 들어준 거예요 그래 그래 사실은 상담 온 사람들 자기가 90% 해답 알아요 아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 말 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럼 들어주면 되거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이 그러면 풀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문제 알아요 그거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고 할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다 알아 성질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알거든 근데 성질을 놔버린 거 그런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입술을 제외하고 말 한번 말 나오면 못 주지 않거든요 이게 실수해 버리거든요 꼭 참아 말 참아 갖고 후회한 사람 있어? 아이고 그때 괜히 말해 갖고 배려해 볼 거나 얼마나 말 잘못해 갖고 망쳐버려 입이 싸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꼭 필요한 말만 그래서 그게 사실망정 유의관과 덕이 되는가 이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가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유의가 안 되면 안 해야지 맞는 말 틀린 말 떠나서 은혜가 안 된 말은 안 해야 되겠더라고 은혜가 안 된 말 사람은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에서 위로 격려 칭찬 정말 사람 한 말 한마디 해서 그 사람 기분 다 좋게 할 수 있어요 칭찬해 줘야 돼 격려해 줘야 돼 알아줘야 돼 고생했다고 좀 해야 돼 정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 좀 해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됐다고 얘기 좀 해봐 당연히 좋은 것은 말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하고 자꾸 얘기하면 사람은요 다 칭찬받고 싶어 칭찬은 고래도 춤춰요 가정에서 남편 칭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하루 종일 좀 연구를 해 어떤 말을 해서 우리 기분 좋게 올까 하고 퇴근할 때 오기만 와봐라 기억군 한마디 따져버려갖고 그냥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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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면 여러분 요 csak마니 지목있으면 요 그 사람이 굉장히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입이 금방 가두고 빤바 빤바 으면 천박스러워 무게가 있어야 돼 참원 17끙의 80절 시작 여러분 요 짐을 동행하세요 여러분 믿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대화를 해요 믿음 떨어지고 시험든 사람과 통화하면 반드시 시험들죠. 맞아 맞아. 절대로 누구고 사나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 영이 흘러가요. 영이. 제가 말씀이 영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 똑같은 말. 말이나 영이 영 생명 흘러가게 흘러가요.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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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요. 물처럼 가요. 지금. 지금 이게 영을 살려줘야지. 생수를 줘야지. 그런데 흙탕물 주고 그런 걸 쓰겠어. 독초 먹어버리면. 고른서 3장 18절에 아무도 시작. 아무도 다시 속이지 말아. 너희 중에 누구도 이상해. 지혜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야. 내가 지혜로운 생각하면. 아직 뭘 모른 거야. 주여.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야. 일을 안 저지르고 자기가 근신하고 조용하면서 생각. 내가 부족한 걸 알면. 자기가 건방지지 않고 까불지 않고 나서지 않고 서대지 않고. 좀 신중해요. 그런데 뭘 안 한다고 까불고 있다가. 세상이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생각하면. 지혜가 거기 있어요. 이거 말을 들어. 하향이 있어. 여러분요. 모든 팔방미인 사람 있죠. 이쪽이 말하면 거기서 말하고. 하여튼 정치, 영재,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다 꼭 나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깊이는 없어. 잘 보셔야 돼요. 전문가는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만 똑 떨어져잖아요. 목사가 성경만 딱 떨어져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조금 많이 한다고 신문에 들었던 자부적인 얘기 많이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깊이가 없어. 절대 착각하고 그런 거야.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없는 거야. 자. 전도 7장 4절. 시작. 지혜자마와 초상집에 있을 때 오메자마와 혼인집에 있는 이다. 야. 초상집에 밥 먹은 것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아. 초상집에 밥 먹고 싶었어. 울고 난리가 난데.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지혜가 있대. 오메자마와 혼인집에 있대. 그만 보면 까. 왜 초상집에 내가 지혜일까? 너도 죽을 날이 있다. 알아요? 너 죽을 날 생각하고 살아? 인생은 저렇게 죽는 거야? 그걸 알고 산 사람은 지혜일에 가 있어요. 저는 날마다 내가 앞으로 일을 얼마나 할까? 날마다 그 생각 얼마나 이렇게 만나면 돼. 그러니까요. 놀 수가 없고 막 달려가요. 영혼이 못 살거든요. 팔레비 왕이 이란 왕이 쫓겨났거든. 그 당시에 세계 제일 부자였어. 이란 형이 쫓겨났는데 미국에서 암병 죽으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병원비도 못 내고 죽었어. 세계 제일 부자가. 팔레비 왕. 뭔 필요 있어? 세계 제일 부자 왕인데. 그렇죠. 이란 그 석유차 자기 것 산부 쓰면 돈 세계 제일 많이 되겠죠. 영혼이 살았. 80년 넘은 사람이 무슨 짓이냐고 이게. 적당하게 지혜는요. 남을 돕고 그 사람 살려주고 그 사람 기쁨 주고 생명 주고 위로해 주고 내가 하악 그저 이 땅에 어떻게 선을 해갖고 우는 자의 그 눈물 닦아주고 고통당한 자의 위로해 주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돼야 돼.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의 살맛이 나서 얼굴에 기쁨으로 그 모습 보고 내가 행복해. 그러면 인생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거든요. 에베스 5장 심의 5절에 가시고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제 염려같이 말고 오제시네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대각하니라. 자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손 내려놓으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무대보로 뛰고 오면 속아요. 자세히 주의하여. 자기가 잘못 내려놓을 거 하나는 뜻이요. 모든 것을 무대보로. 말다니 소리. 자세히 주의해서 지협력같이 아끼라.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악게 때가 악하니라. 이게 일 잘못 오고 나면 망하고 나면 해보고 오기가 더 힘들어. 세월이 허성세월 해버려. 사업을 때 기도하고 신중하고 해야지. 무대보로 오고 나면 그놈 다시 수수보기가 더 많은 시간을 더 고생해 주거라고 고생해야 돼. 해보고 오기가. 안 했어야지. 괜히 망할 것 몰라. 지금 시대는요. 이 시대를 봐야 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아. 다 망해. 사업 지금 뭘 벌어놓으면 망해요. 지금 시대가 전부 안 되는 시대예요. 뭐 된다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자. 창세기 41장 39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이셨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죄인의 자가 없더다. 이야. 국무원증의 사람한테 바로왕이 너와 같이 하나님 보이셨다. 명찰하고 죄인의 자가 없더다. 한순간에. 이야. 그게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살았어. 2년 동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연담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요셉을 총리 삼기 위해서 바람을 꿈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성경에 극적인 사건 많이 나고 기적의 사건 많이 나거든요. 요셉에게나 있었지 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겠냐. 있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나.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시작. 다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왕계과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시 크게 지혜롭게 행하려고 뭐고 크게 두려워했으나 여기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하고 지혜가 그냥 계속 지혜 얘기하고 계속 지혜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 망하고 왜 고통당하니까 지혜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마지막 10편 90편 12절 10편 90편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개수하사 개수함을 가르치사 아 영원히 못 살아구나. 얼마 못 살아. 얼마 못 산다는 건 그거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딱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자녀들에게 도움 물려주면 안 돼. 믿음 심어주고 은해주고 네가 알아서 라고 영적 생활하게 만들어야지. 나이가 많아 80, 90대인데 끝까지 내가 재산 가지고 있어야지 딱 넘겨준 순간 완전히 부대접하도록 알아야 돼. 치유가 없는 거죠.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개수하사 우리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우리는 다 죽는데 천국 잘 가게 준비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에서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